고로 운해운 법학영입니다. 운해운 치방불토 중에 유유일승법하고 무이정무삼이라. 운이란 말은 법화경문의 법화경방편품입니다. 옆에다 적어놨죠? 치방불토 가운데 유유일승법하고 오직 일승법만 있고 일승법이니까 춘묘죠? 춘은 전혀 없단 말이죠. 우이 영무삼이라 둘도 없고 또한 삼도 없습니다. 이란 말은 이승이고 삼이란 말은 삼승이죠.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일승교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이니 삼승이니 항상 방편으로 권으로 처음에 오르니까 만든 거지. 실제 부처님의 출세 본회는 본회 아까 일불승 불지견을 개시오입하는 데 있잖아요. 부처님은 치견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에 있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승뿐이다 그 말이죠. 이승도 없고 또한 삼승도 없습니다. 정직사 방편하고 단설두상도 하며 정직으로 정직하게 아주 정직이라는 이렇게 꾸부정헌이 우회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선으로 정직으로 방편법을 버리고 방편이 삼승 방편입니다. 권교, 성문, 연각, 보살 그런 방편의 법을 다 버리고 다만 무상도만을 말한다. 무상도라는 것은 최상의도, 일승의도, 불승, 부처의도 그래 교일, 행일, 인일, 이일 세 가지가 다 교리, 행과가 다 하나란 말이죠. 그 말입니다. 옆에다 교일, 행일, 인일, 이일이라고 밑에 가면 적겠죠? 교, 행, 인, 일기 이게 다 하나라야 되지, 전부가 전부가 모두 다 일승이라면 일승에서 교도 나오고 행도 나오고 인도 나오고 잔주가 그 옆에 주가 모두 다 일승이라는 교법도 일승, 수행방법도 일승 또 수행자도 역시 사람도 성문, 연각, 보살이 아니라 다 부처가 되는 부처라는 그 일이고 진리도 여러 가지 무슨 여러 인천 성문, 연각, 보살 그런 진리가 아니라 안욕따라 산막, 산볼이 바로 일법계 대총상이죠. 단위 보살하고 불이 소승이라 다만 보살만을 위하고 향상하네요. 소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승법을 연설하거나 소승법을 뺀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건 인일이죠. 사람이 하나다 말이죠. 성문, 연각, 보살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여기 보살은 성문, 연각, 보살 그 보살이 아닙니다. 일승 보살이지. 보살도 권교 보살이 있는데 여기는 실교 보살이요. 세관상의 상주라 하시니라. 세관상의 항상 주한다고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죠. 그것까지가 법화경인데 법화경 말이 이렇게 계속된 것은 아니죠. 중간 말들을 따왔죠. 조금씩 조금씩. 치방 불토 중에 유유일승법 부위 영무삼이 한 대목이고 또 정직 사방편 단설무상도가 한 방편입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단이 보살하고 풀이 소생이라 그것까지가 또 하나고 세관상의 상주라는 것은 또 이건 별도로 문장이 있습니다. 치법이 주법이하여 세관상의 상주라. 개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도리를 알고 도리장에서 그걸 깨닫고 말하지 말라다가 말했다는 거죠. 세관상의 상주라. 치법이 주법이하여 세관상의 상주라. 이 법이 법의 자리에 주하여 세관상의 항상 머물고 있단 말이죠. 세관법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치법이 주법이하여 세관상의 상주라는 그 말을 줄여서 그냥 세관상의 상주라는 말만 했죠. 법화경말은 끝까지 끝났지. 상주라 하시니라. 시인이 미득 법화 묘지하고 단견 분해해 유삼거와 궁자와 하성 등비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건 척비라고 나오죠. 잘못된 것을 배척한다. 그 위에 공간에. 시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 뜻이죠. 사람들이 법화경의 묘한 취지를 묘한 종지를 얻지 못하고 얻지 못했단 말은 터득하지 못했단 말이죠. 모르고서 단견 분해. 분해란 법화부입니다. 다만 이 법화 분해에 삼거와 궁자와 화성 등 비유가 있음을 보고 비유품에 보면 삼거가 나오죠. 양거롭고 부거. 궁자유도 친애품에 나오죠. 기독교 탕하유가 여기서 모방해 갔죠. 화성 등은 화성 유품의 소성 성문들을 위해서 변화로 만든 성이죠. 그런 비유가 있는 것을 보고 내의 불급 여경이라 하니 이에 다른 경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 법화경이 하암경만 못하고 다른 공각경이니 등암경이니 그런 경만 못하다고 하니 여경이라 하니 개 불지 중 거 전 사시 권하야 독현 대거 하시며 대개 거듭 앞에 사시 권교를 들어서 아까 처우게 말했죠. 사시 교과 아한방 등 반약까지 사시 권도를 다 거듭 들어서 홀로 유독 대거만을 나타내시며 대거는 대구 대거. 일승 대구 대거. 단부 가업하여 유지 보소니 다만 가업을 붙여서 재산 상속을 하죠. 법화경에서는 자기 궁자를 얻어가지고 궁자를 많이 길러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되니까 자기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무렵에 다 재산을 다 상속하죠. 그게 가업입니다. 가업을 붙여가요. 유지 보소니 화성은 아직까지 이달이죠. 보소 못 간 거죠. 이제 보소까지 간 거예요. 오직 보소에 이르러 가는 것임을 알지 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비방을 간다 이거죠. 고치 비방지 구야 아니라 그러므로 법화경이 다른 경만 못하다고 비방하는 그런 허물이 있다. 쉽죠. 이런 건 약시직은 인륜이 당호하여 경호 칭령이요. 시간을 잡은 직은 인륜이 해밭기가 오시에 당하여 다하여 칭령이 없으며 제일 밝을 때라만 한 52시가 제일 밝죠. 사실은 50보다 27시가 제일 밝은 겁니다. 여름도 제일 뜨거울 때는 27시가 3시까지가 제일 뜨겁지. 사실상 아까 반야시다가 40, 50까지 했죠. 중국하고 한국하고 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일본하고도 한국하고도 30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지금 뜬 거예요. 법화경은 중천에 떠서 한복판에 뜨면 그림자가 없죠. 태양이 밝아서 다하여 빛나가는 그 옆에 겨선 반치고 겨석 그림자가 없으며 한낮이다가 말이죠. 한복판에 올 때 제 옷이다. 양미직은 종 숙수하야 출 제 혼이 오미를 잡아서 설명하면 숙수로부터 반야의 숙수로부터서 반야탕에다가 제 호미가 나오죠. 제 호가 나오니 종 차종 마하바냐하야 출 법하라 이것은 마하바냐 법으로부터서 법화가 나옵니다. 바하바냐의 연못에다가 법화의 연꽃이 나옵니다. 예? 남대충이 죽었대요. 천태종 거기에 뭐 계속 썼다고 연꽃이 나온다고 계속 조금 한자가 좀 문법이 조금 덜 맞더만 계속 불교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얼굴이 잘생겼죠.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천태종을 부궁시키고 도래여 박상원 스님보다는 공부는 못해도 사업으로는 더 훨씬 확장하죠. 얼굴이 반반히 잘생겼죠. 그 밑에서 불때주고 일하다가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서 출산할 때쯤 됐겠네. 곧 법화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제홈이라 제홈이라는 것은 법화경이죠. 신의 품에 온 취해 친족하고 직자 선원하되 사실 아자요 아실 기부라 신의 품은 법화경이죠. 신의 품에서 말하기를 친족을 모아놓고 그 스스로 선원하되 이것이 참으로 나의 아들이오. 내가 참으로 그 아버지라마라. 금호 소유는 개시 자유라 하야 지금 나의 소유는 나의 아들의 소유라마라. 나의 재산은 나의 아들한테 전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부여 가업한대 가업을 부여한대 자기 살림살이를 그 아들한테 다 전해주니까 궁자가 환희야야 득 미직료라 하십니다. 궁자 자다가 참 무슨 떡이야 하고 말이죠. 기뻐해서 미직료를 얻었다 하니라. 끝까지 해서 법화시를 다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문답으로 밝힙니다. 차령하이요 이는 어떠한 의미를 안 것이냐. 답이라 문답이죠. 차령하이는 문이고 답입니다. 즉 반야지 후에 차설 법화하시니 곧 반야경 후에 다음으로 법화를 말하시니 선이 영기 고장 재물 일세 먼저 이미 고장의 온갖 물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창고에 금전줄랍이니 보물줄랍 다 맞아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용시 하야 직부 가업이 이라 직부 가업이니 이니 톨 몸기 자 밑에다가 톨을 다는데 몸기 자도 바람이 이자입니다. 이이니 직부 가업이니 곧 가업을 붙일 뿐이니 그때는 복숨이 마칠 때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기만 하면 된다 말이죠. 상속만 하면 된다 말이죠. 다만 가업이니 상속이죠. 가업을 붙일 뿐이니 비전전교의 계집 법문이라 앞에 전교의 비유함에 다 법문을 압니다. 저 위에 사리불이 전교했다고 나오죠. 반야시에 8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끝으로 둘째 줄에 반야시에 동생과 친자가 수칙전교가 즉시 영지 등야라고 나와있죠. 부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교할 때 영지 보장할 때죠. 보장을 잘 알고 챙기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지 보장 영지하는 뜻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교입니다. 그 전교에 비교를 해보면 계집 법문이라 다 법문을 압니다. 이때는 일승 법문을 제대로 법화 7상 요법을 제대로 알았다마다. 반야시만 해도 제대로 잘 모른거지요. 이긴 한거지요. 그러니까 반야시에 보면 소송들이 많이 조금 주저주저 됐지요. 설 법화시에 개시 오이 불지 지겨나사 수기작 불 이인 이신 이신 이라 법화경을 연설할 때 불지견을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사 하사토요 지견하사 수기하여 부처를 지을 뿐이니라 부처지음을 부처가 되는 것을 수기할 뿐이니라 해도 법화경은 졸업장 다 줬잖아요 부처 성부로 졸업장 그게 수기작 법화경을 해놓으니까 쉽죠 그런건 자설 대열반자 유 이안 그 다음에 오시교에 법화열반 했으니까 법화경은 끝났지만 열반경이 남았으니까 열반경을 또 다음에 열반을 말하는 자가 두가지 의미가 있으니 열반에 대해서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해도 되고 열반시라요 지금 제오법화 열반시 이런 미숙자하야 경설 사교하고 구담불성하야 영구 진상하야 입 대열반 하시니 첫째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미숙한 사람을 위하여 아직까지도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 성숙이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사교를 말하고 열반경에서 장통 벼론 같은 걸 말했잖아요 말하고 가축 불성을 말하여 열반경은 불성 상라가정이죠 주로 불성 어도리를 말하여 하여금 진상을 갖추게 하여 진상 열혜의 대열반이 누구나 다 있다고 우상 우악 우락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진상을 갖추게 해서 대열반에 들게 하심 대열반이 열혜의 열반이죠 고명 군습견이라 군습이라고 합니다 이스락 줍는 나락을 다 걷고 난 다음에 나락밭에 쳐진 거리 있지 않아요 그걸 낱낱이 다 줍는 겁니다 주울군자 주울 습자 쓰레기가 길가에 있으면 주우라고 가지 않아요 주워가 어디서 죽지 말고 어질지 말지 어질지 안 하면 죽을 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버렸어요 담배꽁초를 암 데다 버리고 휴지도 암 데다 버리고 편소통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니 그러니까 안 되지 군습이라서는 잘 죽는 거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법화경에서 수확을 했는데 조금 이긴한 거 처진 거리가 조금씩 있으면 그걸 맞아 다 마무리 해서 깨끗이 줍는 거죠 이는 이 말대 둔근이 어 불법 중에 기 담밸견하야 요상해명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근기가 좀 못하지요 아까보다 말대의 근기가 불법 가운데서 담밸의 소견을 일으켜서 그냥 없어진다고 부정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뿐이고 또는 불법을 닦아도 별것도 없고 착한 일을 하거나 보괄 짓거나 해도 소용이 없다고 보는 그 소견이 담밸 소견이라요 그래가지고 해명을 요상 지혜의 생명을 빨리 죽는 게 요상이죠 담명 하는 것처럼 요상에서 손상을 시키고 법진을 망실할 때 법진을 망실하기 때문에 일세토죠 법진을 잊어버린다 말이죠 망실한 것은 그래서 설 삼용 권하야 부 일원실 가시니 영 부율 담상 권이라 열반경을 부율 불담상 열반경이라고 가지요 법화경에서 말하지 못한 것도 열반경에서 더 많이 말을 했잖아요 최후에 열반경을 연산할 때 계율을 좀 강조 했잖아요 그래서 계율을 강조했다 해서 부율이라 하고 상라가정 그 진상의 도리를 말했다 해서 부율 담상경이라고 합니다 삼종의 권을 철하여 세 가지 권법을 말해가지고 일원실을 붙잡아서 삼종권이 왜요 아시겠어요 잘 의심나죠 삼성이요 내가 청문연각이 다 권이라 청문연각 보살 삼성의 권교를 열반경에서도 약간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것만은 말하지 않고 권실을 쌍으로 말했죠 권실 합설이죠 이게 일실입니다 일성의 칠 또는 진상입니다 이 칠자가 일실이고 진상입니다 권이란 말은 삼성의 권 이 권자와 또 부율 같은 것이 권입니다 계율도 그 계율을 위주로 계율을 강조해서 계율 사상을 이렇게 붙돋아가지고 계율을 붙잡는 것도 권인거죠 이건 담상이고 그대로가 부율 담상이죠 권실 합설이 삼성의 권 같은 거예요 삼정권이라 양론 연이나 양론 치민된 여 법화로 등이요 그러나 만약에 오시 가운데 시간적으로 또는 오미 가운데 맛으로 그러니까 치와 맛을 논할지 된 법화경이나 같다 그 말이죠 여 법화로 등이요 법화와 같이 제호미를 말했고 마지막 제5시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거시기를 삼종권을 번역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장통 벼르 삼교방편이라고 그래도 내가 맞지 않아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무슨 개정의 개정의 사막의 해석으로 간다 그것은 좀 말이 좀 덜 맞지요 개정의 사막 같은 것은 다른 데도 다 개정의 사막이 다 있는 건데 그것도 좀 덜 맞고 자아과는 삼종권으로 본 것이 제일 나아요 내가 본 것이 회삼 규일이고 그러니까 저 뭐요 저 그런 것이 법화경 사상이고 열반경도 역시 그 사상만은 동일하잖아요 삼종권을 설하여 일원시를 원교 칠교관에나 원시라뇨 붙잡았으니 그렇게 보죠 부율담상이 바로 삼종권을 치설해가지고 일원시를 붙잡은 것이 바로 부율담상입니다 부율담상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렇다면 정의까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개정에 그것이 조금 해석이 덜 맞는 것 같아요 이 번역자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 했겠지요 이것도 해석하는 게 많아요 이 천태 사교의가 여러 사람 해석이 있어요 지금 속장경에도 논기 분핸된 순잡이 소이라 그 분해를 논할진된 순과 잡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해랑 열반부죠 열반분해에서 보면 순잡이 좀 있단 말이에요 법화경보다는 조금 잡이 좀 있죠 보로 운해 운 종 마하바냐 출 대열반 인이 아까 저우에도 법화경에 놔봤잖아요 그러므로 열반경 경문에 말하기로 성경품에 마하바냐로부터 대열반이 다운하니 전 법화에 합착영하여 제옷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법화경에 법화경 설명할 적에 이 경을 합하여 열반경까지 합해서 제옷이를 삼은 것입니다 거까리만 합합시다